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내 아버지가 단 한 번도 부자가 되려는 희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다는 사실이 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역사 속에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들에게 가난은 삶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의 원동력이었고 인생의 소중한 재산이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 역시 가난을 이겨내고 성공한 대표적인 의인이다. 렘브란트의 아버지는 가난한 재분업자였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주로 귀족들과 그 부인들의 초상화를 그려 생계를 유지했다. 가난은 렘브란트에게 삶의 큰 원동력이었다. 그는 삶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더 많은 그림을 그렸고 그 결과 위대한 화가로 성장했다. 그가 생존을 위해 그렸던 작품은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걸작이 되었다. 렘브란트의 어머니는 늘 어린 렘브란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가난한 것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란다. 엄마는 내가 우리의 가난은 하느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을 절대 듣고 싶지 않다.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하느님이 그렇게 정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단 한 번도 부자가 되려는 희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우리 가족 중 어느 누구도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꾸지 않았기 때문이야. 가난은 우리의 생활을 힘겹게 만들지만 대신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키워준다. 강한 의지로 심리적 부담감을 이겨낸다면 가난의 벽을 허물고 희망의 낙원으로 갈 수 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